오늘은 송이 목욕하는 날이에요 송이를 어르고 달래주는 역할을 맡은 간식씨가 대기하고 있고요 약해진 틈을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공격수, 발톱가위씨도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이 1호 팬, 와니 로미 아빠가 구독자 선물로 보내주신 목욕 가온씨 결벽증을 자랑하는 뽀얀 수건씨도 오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페페어 때 새로 들어온 신입이 타올씨 이렇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송이, 간식? 송이, 간식? 지금 뭐로 가자~~ 또 가자~~ 또 다하네요 송이, 끊을거지? 송이, 불가와봐 혹시 도망가 올까? 너무 Destin 어서오는 고기 잡았어요 너 노력할거야 점점 심사장이 먹고있어 아우 싫어해 아우 싫어해 아우 싫어해 아우 싫어해 아우 싫어해 누구세요? 강아지 배커미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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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 에이 잘 먹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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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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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기다려 기다려 아우 아우 기다려 기다려